처음부터 달려보죠. 유유히 사라진 3인조. 왠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먹튀 같은데요. 제보해 주신 사건 만나보시죠. 계단을 올라가는 저 3명의 남성. 한쪽 테이블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착석합니다. 그때부터 한 상을 가득 채우고 나서 저렇게 후루룩 짭짭 냠냠 쩝쩝. 갑자기 동시에 기립을 하더니 한 명이 먼저 계산대를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다른 두 산들로 따라간 듯 하더니 아 맞다 내 침 후다닥 갔다가 다시 물건 챙기고 계단 아래로 유유히 저렇게 사라집니다. 그냥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갔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 지하철 신림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이라고 합니다. 음식이며 술이 한 3만 7천 원어치를 3명이서 아주 맛있게 먹고 너무 당당하게 나가길래 그냥 담배 피우러 나가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TV를 돌려보니까 보신 것처럼 짐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먹튀구나라고 했고요.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찰이 와서 허빙며 시키며 다 가져가서 질문 채취도 했는데 얼마 전에 미제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는 신고를 이게 뭔 미제야 또 너무 이 사람들을 좀 못됐다라는 생각이 제보했고요. 정말 요즘 다 장사하심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보 주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미제사건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블러를 치지 않은 원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방송 심의 뭐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사실은 금방 잡히죠. 사실은 10분 뒤에 잡힙니다.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습니까? 바로 자수해요. 걸렸다고. 세상에 저게 뭐라고 미제사건이라니요. 이게. 다음 이어가죠. 조리용 가위로 딱딱딱. 사방 가족께서 최근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주방에 서 있는 저 직원 손에 물을 찹찹 털고서 지금 뭐 조리용 가위로 손끝에 설마 띡띡띡. 손톱 다듬기. 손톱 깎이 찾기는 귀찮고 급한대로 조리용 가위로. 나 진짜 완전 청결한 것 같아. 흡족한지 저렇게 내려놨어. 조리용 가위로 손톱을 깎은 것도 충격인데 저걸 씻지도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게 더 충격이라는 제보자분의 목격담입니다. 지난 6월 8일이고요. 저기가 부산 남구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고깃집입니다. 이날 제보자 일행이 주방에서 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 직원이 요리용 가위로 손끝을 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저 직원이 가위를 그냥 물로 대충 씻은 다음에 가위 수십 개 담겨있는 바구니에 넣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 가게 점장 같은 경우에는 잠깐 손을 다쳐서 그 손을 다듬기 위해서 가위를 쓴 거고 깨끗이 잘 씻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 측에서 1차로 구청 위생과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이거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서 동영상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위생교육은 했다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로 식약처에도 신고를 했는데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이거 교육으로 끝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본사 차원에서도 뭔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손끝에 삐쳐나온 거스러미 그거 다듬은 거구나. 그럼 뭐 별것도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주방 가위로 손 끝을 다듬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신박한 그런 기술인데요. 사실 주방 가위라고 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자기 손톱이건 거스름이건 자고한 게 다듬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언제부터 저런 행동을 했는지 상당히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저게 일상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현장 적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 했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줬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근거로 어떤 교육을 하거나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또 시약처에 신고를 했지만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발 좀 먹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조금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하늘에선 날아왔나?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휴게소에서 목격된 놀라운 모습 만나보시죠. 주차된 택시 위로 하얀 차가 비스듬히 저렇게 올라탔습니다. 앞바퀴는 택시 위에 걸쳐져 있고 뒷바퀴는 공중에 저렇게 둥 떠 있어요. 옆에 세워져 있던 다른 하얀색 차량에도 살짝쿵 기대고 있는데 앞으로 가봤더니 조수석 문 사이로 에어백 터졌네. 터졌어. 주차를 이렇게 한 거라면 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 같고 사고겠죠?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영화도 아니고 가능할까 싶은데 지난 3월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인데 너무 놀라서 아마 저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벤츠 차량인데 지금 나오는 벤츠 차량이 택시를 밟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카니발 차량을 또 밟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갔어요. 상당히 대단한 건데 일단 주차하려고 하다가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 그래도 가속페달 밟는데 올라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올라가기 쉽지 않죠. 놀랍습니다. 일단 놀라운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핸들을 또 많이 꺾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고속도로 순찰차에서 운전미숙이다. 누가 봐도 벤츠 차량이 운전미숙이다. 다만 당사자끼리 차 대 차 사고거든요. 당사자끼리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가방 가득 채워 총총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만나보시죠. 늦은 저녁 한 여성이 무인점포 안으로 입장. 여기저기 냉장고를 열어서 물건을 꺼내는데요.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계산대 앞에 물건을 저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가방도 내려놓고 지금 바코드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가방에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려고 카드를 딱 꽂았는데 잔액 부족. 잔액 부족. 화면을 잠시 보더니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더니 어? 어? 또 잔액 부족? 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냥 갑니다. 네. 갔습니다. 자. 온전한 인간이라면 잔액 부족 표시 떴을 때 고른 물건 다 놓고 가야겠죠. 그런데 저건 뭐다? 계산하는 척 연기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지난 2월 17일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무인점포입니다. 주로 냉동 고기라든가 소시지라든가 냉동식품 밀키트 이런 걸 파는 곳이었는데 저렇게 잔뜩 챙기고 심지어 서비스로 놓은 서비스 상품인 사탕까지도 챙겼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가는데 CCTV로 추적을 해보니까 강릉 원주대학교로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학생들이 있었던 기간은 아니고요. 당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 선수초로 이용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수사 중이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요즘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거든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별걸 다 참견하는 삼촌, 작은아버지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지나치게 간섭하는 작은아버지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조카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부모님이 거의 8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수십 년째 돈 없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애들 과자 사주지 마라, 돈 아껴라 이런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고 사연자 조금 큰 뒤에는 집안 형편 생각해서 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라 또 수능 보자마자는 몇 점이냐고 또 물으시고 대답 안 하니까 수험번호 부르라고 역정 내신 적도 있습니다. 사연자네 집에 오시면 어머니한테 휴지 한 칸만 써라, 목욕탕 가지 말고 집에서 목욕해라 다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잔소리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삼촌을 집으로 불러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는 전화 안 받는다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서는 반찬이 너무 형편없더라 우리 형님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애써 대접했는데 굳이 형편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야 하나 싶어서 너무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촌, 작은아버지의 잔소리가 수십 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간섭,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조카입니다. 작은아버지, 진짜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살았는데 우리 엄마 이제 곧 8순이야. 우리 아버지가 오련히 알아서 할까 작은아버지가 왜 형수한테 휴지 한 칸을 쓰라는 둥 집에서 목욕하라는 둥, 반찬이 마셔. 아, 뭔 소리야 이게? 아, 숙모나 신경 쓰세요, 이거. 숙모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별꼴이야, 진짜 동그라미입니다. 예, 그렇죠. 뭐 이거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다음 작은아버지예요. 뭐? 야, 이 녀석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을 봤나? 야, 내가 인마 너 핏정위 시절부터 인마 기저귀 갈고 다 키웠어. 나이 쌀 좀 먹었다고 이제 핏대로 올리네? 작은아버지 앞에서 내가 인마 그만큼 네 아빠하고 엄마를 각별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가족이니까 말이야. 어디 어른들 사이에 껴가지고 조그만 놈이냐. 자, 박준표 변호사님. 박준표 변호사님. 아,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 말씀하시라고. 이게 사실은 삼촌이잖아요. 삼촌, 숙부, 작은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간섭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아주 독특한 경우 같아요.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나 각별해서. 아니요. 각별하면 각별해서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끼어들어서 화장실 휴지를 한 칸 쓰라, 수험번호를 알려달라.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도 뭔가 말 습관 같기도 하고 더 중요했던 거는 형이라든지 형수라든지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신량은 반복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뚝! 이렇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말라고.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서 바뀔 일도 없는 거거든요. 쇼또 마우스. 국가 경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칠 안 일이고 이 칠 안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가를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자관 저 어떤 상만 보게 된다면 일단 조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님하고 형수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보자의 어머니는 자기 형수 아닙니까? 형수 앞에서 말을 갖다가 형편이 있니 없니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을 갖다가 능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집안 관리를 갖다가 완전히 접수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80세 가까이 되면 어느 정도 나이도 있을 테니까 한 번 만나서 딱 정색을 하고 이제 우리 집 간섭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딱 부르지게 한 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얼굴을 갖다가 불 켜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양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의 질문은 이런 작은 아버지하고 절연을 해야 되겠느냐? 필요하다면 절연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집안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꼭 이렇게 삼촌이 됐든 아니면 고모가 됐든 와서 도가 지나치는 간섭을 하는 분들이 집암마다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그럴 때 이렇게 술 드시고 또 이렇게 제사상에 뭐가 안 올라갔느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도 간섭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 와서 그렇게 자기 스트레스를 엉뚱한 데 푸는 겁니다. 형님 집에 와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여기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색하고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못 그럽니다. 이제. 강하게 나가십시오. 강하게.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유선욱님, 선을 넘어도 너무너무너무 하셨고요. 워너비 천사님, 잔소리 아니고요. 쓸데없는 오지랖입니다. NY킴님, 저희 아주버님이 그래요. 저거 못 고쳐요. 저는 그래서 무시합니다 하셨고요. 퍼프렌블루님, 삼촌이나 잘하세요. 한번 질러버리세요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